너무 달콤해 제키 형이 달콤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해? 형이 달콤하다 준형이 달콤해요 너무 달콤했어 준형이 언제 이런 캐릭터가 됐을까요? 나의 손키스를 받고 싶다면 어쩔 수 없구만 바로 이 맛이지 바로 이 마이카 벌써 유행했던 건데 바로 이 마이카 바로 이 마이카 아 맞습니다 허경환 박스 선배님의 그리고 또 전설의 또 정말 재밌었지 하루에 마무리를 하면 이 마이카 너의 세대와는 좀 다른 세대가 있어 정영도 선배님이 옛날에 개그콘서트에 나와서 이 배 이렇게 뚫고 나오고 하는 거 있었네 아 인위적으로 그냥 남들까지 해줘 너 그럼 줄 싼 들어가가 보냐? 알아요 어? 괜찮아?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니? 너무 하셨습니다 여기 기둥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? 맛있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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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맛반생 하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거 몇 분 동안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방탄소년단 안 번거로워요 방탄소년단 안 번거로워요 방탄소년단 헤어 수정 좀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행히 benchmar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